하이! 천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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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팔라 했는데 두 마리 니가 버그 뺏어 있는데 한 마리 팔라고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anytime 너은 체험으로 갓 사람 아 으 으 으 에이씨 루키 루키 흑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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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üzg 잼ㅋㅋㅋ 손으로 번쩍 잼 잼 잼 이제ого 그래 좋나? 유키야 어째 니가 이거 알고 찾아왔네 잼 잼 oma 아 아침 그림 간다. 이대로 같이 가자. 이거 왜 이래? 뭐 이래? 구기야 밥 좀 먹어라. 젊도록 이 밥 안 먹고 이 욱 지키고. 응. 아, 이렇게 존나 안 돼. 팔라 캤는데 송아제도 못 팔고 이제 까딱해야지. 강아지가 어리다보니까 계속 계속 사람을 피하고 소아 옷만 같이 살게 되면은 나중에 타협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하고 접할 수 있는 지혜를 만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이제 놀고는 만들어줘야지, 이제. 자주 덮고 와야 돼, 강아지는 이제. 다른 강아지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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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